제 20장 인밀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요하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요하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 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이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드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망에 두려워함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혁을 당하오리니 그 지혁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려싸온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나에게 복해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잔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소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 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리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아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수바나를 예리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리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파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디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아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파벨론의 누부간 네 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이 여기지 아니하며 극율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내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파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오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요다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위세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오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위세 왕에 앉은 유다왕이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위세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유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유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타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스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타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맛있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할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국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국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열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해연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미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파벨론의 왕 너부간 네 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전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 곳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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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제 65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죽게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